첫 해외 순방 정상회기를 마치고 워싱턴에 돌아오는 적시 차기 경기부양책에 대한 딜레마에서 탈출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투트랙 이중전략을 펼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 달러 이상 투입하자는 새 제안을 발표한 민주 5명, 공화 5명 등 초당파 상원의원 10명과 새로운 협상에 들어가는 동시에 협상 결렬 시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할 절차에도 착수하려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초당파 상원안을 내놓은 민주당의 조멘신,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수선 콜린서, 미트롬미 상원의원 등 초당 타협파 10명과의 협상을 시작하되 조건을 내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초당파 상원안에 참여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현재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세부안을 공개토록 협상 조건을 내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 상원에서 필리버스터까지 넘을 수 있는 60표를 확보하려면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초당파 상원안이 새 정부 지출 5,790억 달러를 포함해 8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세부 투자 항목과 재연 마련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바이든 대통령은 척슈모 상원 대표와 넨시 필러스 하원의장 등 민주당 의회 지도부에게 협상 실패에 대비해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을 입법 절차에 착수하도록 요청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상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독자 가결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상원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초당파 상원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공표했고 상원 재무위원장인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단 한 명도 바이든 인프라 방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독자 가결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당파 상원의원 10명과는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 협상에서 막판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틀어질 위험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바이든 대통령과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사회 인프라 방안에 전격 타협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올해 안에는 단 한 번만 가능한 독자 가결을 성사시키는 데 더 주력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민주당 상하원 의원 전원을 결집시키기 위해 두 가지 인프라 방안들을 하나로 통합하며 총규모를 다소 축소하고 4차 현금 지원과 연방실업시장 연장 등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직접 지원책을 막판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는 조멘신이 지지한 25% 인상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